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세 가지 행복을 이야기하기 쉽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 많은 이들이 행복이란 다소 감상적이다 못해 유착이까지 한 주제이며 행복 추구는 특권층에게나 허락된 안의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신의학자로서 나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 불행한 이들 곁에서 일생을 보내온 끝에 나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훌륭하고 현명한 생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 긍정심리학에 대해 강의하거나 강연을 할 때면 행복의 필요성을 설명하고자 이렇게 하두를 던지곤 한다. 우리는 고통받고 늙고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고통받고 늙고 죽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입을 다문다. 대중 사이에 강의실을 잘못 찾아왔나 하는 불안한 침묵이 흐른다. 나는 이렇게 설명을 이어간다. 그 사실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만다행히도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인생에는 행복도 있기 때문이지요. 행복한 모든 순간들이 우리를 안정시키고 위로하고 감싸며 고통과 노화와 죽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아름다우며 살아가는 것이 은총이자 행운이었음을 이해하게 도와줍니다. 어떠한 형태일지라도 행복은 고통, 노화, 죽음, 즉 내가 인간이 존재하는 한 피해갈 수 없는 세 가지라 정의한 삶의 어려움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준다. 이 세 가지 불가피한 요건으로 인해 우리 인간은 고통받는 영혼의 공동체가 되었다. 아무리 인생이 아름답다 해도 육신이 건강하고 사회가 평화로울지라도 언젠가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우리를 찾아와 위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할 것이다. 고통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일평생 내내 대단한 고통을 당하며 살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소한 어려움도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고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탓에 외부에서 알아챌 만한 크기로 우리 내면에 자리 잡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를 악물고 해결책과 도움을 찾고 때로는 약물과 치료에 의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외부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직접 감내해야 할 고난의 범위가 있다. 한편 질병과 장애는 고통과 비탄을 야기하는 커다란 요인이 된다. 본인 혹은 사랑하는 이가 치명적이고 치료 불가능한 중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는다면 누구나 기이한 고독의 순간을 경험할 것이다. 평소처럼 길을 걷고 있는데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과 더 이상 같은 입장이 아님을 느낀다. 그들은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 걱정 없는 자들의 세계에 있으나 우리는 이미 고통을 겪을 죽게 될 자들의 편에 선 것이다. 심각한 만성질환에 걸리면 악화와 재발 가능성에 위협받으며 살게 되고 모니터링 검사는 매번 삶과 죽음의 제비폭기로 편질된다. 지나치게 심각해지지 않고 자유롭기 위해 계속해서 투쟁해야 한다. 매일 생각하지 말 것, 날마다 스스로 진찰하지 말 것, 자신이 얼마나 큰 행운을 노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이들, 건강한 이들과 번번이 비교하지 말 것. 질병은 헛된 희망에 대한 투쟁을 유하기도 하는데 스스로 나았다고 믿고 싶은 욕망과 싸워야 한다. 이 욕망은 증상이 재발하거나 검사 결과 증상은 없더라도 병이 남아 있으며 그로 인해 힘들고 불안한 생활을 이어가야 한다는 선고를 받고 난 뒤에 실망으로 이어지곤 한다. 때로 질병은 장애나 영구적인 손상으로 이어져 잠시도 잊을 수 없는 한계를 떠안기게 되며 이때는 더욱 비교하고 싶은 끊임없는 유혹과 싸워야 한다. 그렇게 환자들에게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위로가 필요하다. 병세가 너무도 완연한 날엔 망각과 거부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이기에 그날 그날의 미세한 위로를 천천히 연마하며 단순한 하루하루씩 철학의 최선을 다해 몰입해야 한다. 힘든 날이 단 하루뿐이라면 우리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지만 고통이나 걸림돌이 십여일, 백여일 아니면 영혼이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버겁다. 큰 행복이나 큰 고통을 겪는 순간에는 좋든 싫든 영혼이 떠오르기 마련이다. 하루하루씩은 행동의 철학인 동시에 희망의 철학이다. 희망은 우리 시선을 다가올 걱정에서 돌려 현재 행복을 볼 수 있게 해주므로써 위로를 가져다 준다. 누구의 말인지는 몰라도 시간을 잘 가꿔라, 시절이 스스로 가꿀 것이다 라는 격언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고 자신있게 미래를 맞이하자는 본책의 논지와 일맥상통한다. 노화 늙는다는 것은 미래와 계획보다는 추억과 아쉬움이 많아지는 것이다. 점점 더 낡은 배를 닮아가는 육신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갈수록 뭉클해지는 한편 수없는 수리와 정비 탓인지 폭풍의 탓인지 단순히 항의하며 보낸 시간 탓인지 점점 더 쇠약해져 간다. 따라서 몸을 건사하고 더 이상 너무 긴 여정은 떠나지 않으며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 안구나 마른 선창에 가만히 고정되어 썩어가는 일을 피하지 않는 한 모든 것이 순식간에 진행되고 말대다. 노화에 대한 우울한 통찰과 진술이 수두룩하다. 귀스타프 티봉의 마음 아픈 통찰에 의하면 극도의 논현이란 이미 더는 살아있지 않는 삶과 아직 영혼에 닿지 않은 죽음 사이에 건너야 할 구렁텅이자 미래를 빼앗긴 정체된 시간이다. 반면 늙는다는 것은 어찌됐든 죽지 않기 위해 지금껏 우리가 찾은 최선의 방법이다. 라는 우디 앨런의 재치있는 말처럼 위로하고 웃음짓게 하는 시선도 있다. 어느 날 책사인회에서 한 독자가 내게 물었던 질문이 떠오른다. 늙은 육신에 깃든 젊은이의 기분을 뭐라고 하나요? 나는 이 느낌을 생생하게 알고 있기에 이렇게 대답했다. 그걸 행운이라 부르지요. 젊은 육신을 갖고도 벌써 늙었다고 느끼는 것보다 훨씬 낫답니다. 그러나 늙는다는 것은 사실 행운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결국 빠르고 가시적인 상실의 연속일 뿐이다. 위안 사무려 억지로 좋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 나이가 들어가며 아름다운 경험들을 해봤음을 기억하고 새로운 일들이 여전히 남아있기를 바라면서 최대한 평온하게 노화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만족하자. 늙어간다는 슬픔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위로는 계속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다시 초반의 문구로 돌아가자면 행복하게 늙는 것은 후회를 버리고 계획을 간직하고 추억을 소중히 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은 그만두고 그저 최선을 다해 내일을 써나가는 것이다. 죽음 그저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로 스스로를 위로해야 할 때가 있다고 생각하면 모순적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곧 죽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은 본인이 죽을 운명이란 사실을 상당히 일찍이 깨닫고 자주 혹은 항상 죽음을 생각한다. 신 또는 자연으로 인해 그렇게 날가가도록 만들어졌기에 우리는 위로받아 마땅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삶이란 태어나고 고통받고 죽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중 우리가 선택하는 사건은 하나도 없다. 우리가 자신을 인식하고 나면 그저 고통받고 죽게 되리라는 점을 알 뿐이다. 이 사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몫이다. 그렇게 시인 마리노엘이 말했듯 행복한 순간에도 종종 슬픔의 유혹을 받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도망쳐 행복은 고통의 시작일 뿐 고통은 행복을 따라 세상에 왔네 사월이 걸음을 내딛자마자 겨울이 저 멀리서 다가와 삶은 죽음을 열고 새벽은 밤을 데려오네 사람의 영혼은 평생 둥요한다. 행복해지려 하면 행복의 연약함이 보이고 슬퍼지려 하면 슬픔의 불합리성이 보여 위로를 찾게 된다. 그렇게 산다는 것은 결국 미세한 위로들을 끊임없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때로는 위로가 예방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소박한 순간들이 지닌 아름다움과 선함이 그 밑거름이 된다. 이 세상에 부드러움이 주는 격려를 받아들이도록 항상 조금씩 노력해야 우리를 덮치려는 모든 슬픔을 통과할 수 있다. 자연에 몰입할 때 얻는 보편적인 위안은 단지 복잡한 삶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다. 무리로, 본질로, 살아있음이라는 절대적이고 불가항력적인 단순함으로 돌아오면서 얻는 충만한 위로이다. 마리노엘은 본인이 위로받은 그대로 우리를 위로한다. 익기 주변에 아침, 점심, 저녁, 자라는 풀처럼 나도 모르는 새에 살았네. 나를 사랑하되 올바르게 사랑하자.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면 타인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연애 전문가들은 연애 초보자에게 뭔가를 꼭 해줘야 진짜 사랑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가르친다. 한 청년이 인터넷에 올린 밸런타인데이에 여자친구한테 어떤 선물을 해야 할까요? 2만 원대로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에 전문가들이 몰려들어 차라리 자유를 선물하세요. 2만 원대의 선물이라니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하네요. 라는 답변을 달아 놓은 걸 보면 말이다. 당신 생각에도 이 청년이 여자친구를 사랑하지 않아 보이는가? 여자친구도 같은 의견이었을까? 우리 같은 제3자는 내가 그 청년의 여자친구였다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꼈을 거라고 짐작할 뿐이다. 그러면 타인이 날 사랑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고 또 사랑을 표현해도 실제로는 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일 누군가의 행동 덕분에 당신이 여유, 즐거움, 행복, 기쁨을 느낀다면 당신은 더 많은 행복을 얻고자 그와 가까워지려 할 것이고 이런 과정을 거쳐 우리는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 누군가의 행동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감, 긴장, 분노, 짜증 등을 느낀다면 당신은 그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고 그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확신한다. 이처럼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행동이나 말과는 관계가 없다. 당신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상대라도 때로는 당신을 사랑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무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랑하는 시간이 사랑하지 않는 시간보다 많으면 연인관계가 유지된다. 반면 사랑하지 않는 시간이 더 많아지면 이별을 맞이하게 된다. 한편 당신이 사랑받았다는 느낌과 상대방이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별개의 문제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얼마나 연인을 사랑하고 희생했는지를 떠벌리고 다니지만 정자 그의 연인은 질식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며 하루라도 빨리 도망가버리고 싶어하는 경우도 자주 있기 때문이다. 날 사랑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삶의 의미를 느끼고 삶을 즐길 수 있도록 또 즐거움, 여유, 행복 등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날 위해 뭔가를 해주는 것이다. 날 사랑한다는 거 날 사랑하는 일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되면 안 된다. 날 위해 돈을 물쓰도 쓰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명품 가방을 사고 외모를 꾸미는 것만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아니다. 물론 이런 일을 함으로써 당신이 기쁘고 행복하다면 그것도 좋다. 그러나 이런 행동을 할 때마다 불안, 스트레스, 후회, 슬픔을 느끼고 뒤돌아서 자책하고 두려워하고 옷장에 쌓인 옷과 줄어든 은행 잔액을 확인하고 가드를 잘라버릴 걸 그랬다며 후회한다면 그건 날 사랑하는 행동이 아니다. 소비를 통해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고통만 느끼는데도 계속 물건을 산다면 그건 자학행이나 다름없다. 소비를 그만두고 돈을 전락했더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보람도 느꼈다면 소비를 그만두는 것이야말로 날 사랑하는 좋은 방법이다. 마음 내키는 대로 쉬고 휴가 가고 멋대로 행동하고 무질서한 삶을 사는 건 역시 날 사랑하니까 고해하는 일은 아니다. 잠시 쉬었을 때 여유를 되찾고 편안함을 느낀다면 날 사랑하는 올바른 방법이 될 수 있다. 휴식을 통해 당신이 행복해졌으니까 그런데 쉴 때 불안하고 일이 머릿속에 떠올라 여유를 찾기는커녕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은 걱정만 든다면 역시 날 사랑하는 올바른 방법은 아니다.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자 일이나 공부에 몰두했더니 오히려 보람차고 그 순간이 즐거웠다면 일이나 공부야말로 날 사랑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사이비 심리학자들은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홀로서기를 통해 스스로 심리적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엔 너무 단편적인 사고다. 혼자서도 능수능란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거나 어려움을 극복한 후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낀다면 혼자 있는 게 날 사랑하는 방법이 맞다. 당신은 정말로 혼자 행동하는 과정과 그 느낌을 즐기니까. 하지만 혼자인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쓸쓸하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억울한 느낌이 든다면 홀로서기란 자악행위에 불과하다. 오히려 듬직한 사람에게 기대서 안정감을 되찾는 것이야말로 날 사랑하는 올바른 방법일 수 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날 사랑할 필요는 없다. 타인의 말에 자지우지 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날 사랑하는 올바른 방법이다.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른 것처럼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쇼핑과 여행을 통해 행복을 느끼지만 당신은 즐겁지 않을 수도 있는 것처럼 말이다. 아무리 남을 따라해봐야 본인이 행복하지 않으면 자악행위나 다름없다. 날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내 마음에 물어봐야 한다. 남이 하는 일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뭘 하면 좋겠니 뭘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자. 날 사랑하는 것의 핵심은 내게 질문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날 편안하고 여유롭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질문해보자. 날 올바르게 사랑하는 법 인간은 모순의 결정체다. 고통스러운 일을 통해 보람을 느끼기도 한다. 예를 들면 자기개발 시간 낭비하지 않기 전략하기 열심히 일하기 신념 지키기 운동하기 같은 일이 그렇다. 때로는 이런 일 때문에 큰 고통에 시달리지만 강력한 이성의 힘을 빌려 고통과 시련에 굴하지 않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꾹 참으며 버티기도 한다. 포기하면 더 큰 고통만 맛볼 뿐이다. 흥청망청 게으르게 살면 편하긴 하겠지만 그런 모습의 자신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앞서 거론한 일들은 고통뿐만 아니라 평안도 가져다 준다. 일등이 되기 위해 밤을 꼬박 새어 공부하면 비록 몸은 괴롭지만 마음은 편안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처럼 어떤 고통은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고 어떤 즐거움은 불안감을 불러 일으킨다. 이 두 가지 선택지 앞에서 대부분은 즐거움보다 고통을 택한다. 중구 정신분석학의 태도로 불리는 수저우 대학의 니빈 교수는 이 세상에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란 없다. 누릴 수 없는 즐거움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했다. 아무리 즐거운 일이라도 불안한 마음이 들게 한다면 고통을 견디는 일보다 더 괴로울 뿐이니까. 모든 인간은 때로는 일을 뒤로 미루지만 때로는 순식간에 해치우기도 한다. 인간은 게으르면서도 부지런하고 방종하면서도 노력할 줄 알며 낭비하면서도 전략할 줄 아는 복합적인 존재다. 사람의 행동에 성적을 매겨 과감함 부지런함 노력 절약에 A를 주고 뒤로 미루기 게이름 방종함 낭비에는 A마이너를 준다고 가정한다면 A로만 가득한 성적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다. 내 몸이 원할 때 기꺼이 내 몸을 돌보고 내 마음에 뭔가를 필요할 때 기꺼이 내 마음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날 사랑하는 올바른 방법이다. 또한 내가 뭔가를 잘 해내지 못해도 용서하고 스스로 세운 높은 목표를 실현하지 못해 좌절했을 때 기꺼이 괜찮아 잘했어 라고 말해주는 것이야말로 날 사랑하는 올바른 방법이다. 실패했을 때 자신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날 사랑하는 올바른 방법이다. 그래야 행복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만이 고생을 참고 견딜 사람은 행복할 때 고통을 참고 많은 일을 해내며 더 많은 성취를 거둘 수 있다. 나를 사랑하기가 말로만 그쳐서는 소용이 없다. 당신은 무엇을 할 때 참된 행복과 보람을 느꼈는가 당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고 어떤 일이 당신의 마음을 끄는가 당신은 매일 스스로를 사랑하고 있는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답을 생각해보자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때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사랑받길 갈망한다 내가 자신을 잘 돌보지 못하고 있기에 타인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물론 완벽하게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거나 완벽하게 날 사랑할 순 없다 하지만 그래도 힘이 닿는 데까지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자 당신이 당신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길 그래서 당신의 하루하루가 밸런타인데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cific creativis 바삭 노 고맙다 감사합니다.